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제가 다시 보수아파트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보수아파트 가서도 볼 수가 있는데 각도가 각도상으로 볼 때 여기는 중국사회복지관이라는 건물인데요 옥상에 왔는데 전선은 보입니다만 아무 건물이 앞이 없거든요 각도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부산 전체를 내려다보는 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중구사회복지관이 망량로에 있는 한 4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제가 옥상에 와서 부산 전체의 풍경을 다시 한번 더 여기는 각도적으로 앞에 가리가 있는 건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천천히 한번 심멸하게 다시 짚고 있습니다 딴 데는 각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또 다양한 연결해서 한번 부산 시내 보수동, 남포동, 중앙동, 영도 다 찍힙니다 그 다음에 부산타워도 찍히고 조용한 각도에서 아무 가량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수아파트는 제가 거기서 걸어서 보수동 책방까지 몇 분 걸리는가 걸어서 좀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가다가 지금 중구사회복지관 옥상에서 주차장입니다 옥상에 제가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부산 남포동 중구의 전경을 제가 천천히 한꺼번에 다 앵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천천히 지금 찍고 있고요 또 한번 더 앵글을 잡아서 앵글을 더 낮춰서 한번 더 여러 번 찍고 있습니다 예를 각도에서 지금 전경을 지금 한번 이렇게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오늘 구름이 좀 맑겼습니다 해가 지금 날듯 말듯한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그냥 지나다가 이 중구사회복지관 옥상에서 앞에 건물이 막히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한 개쯤 찍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보수동으로 내려간 계단이 있더라 제가 그걸로 내려가서 보수동까지 몇 분 걸리는가 또 그 다음에 걷는 코스 길도 제가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보수아파트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집에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중구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망령로 우뚝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마침 지나다가 그립김 없어서 카메라 동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이 좀 구름이 잔뜩 뭐 잔뜩은 안 쪄도 지금 해가 날듯 말듯 그러면서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찍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사회복지관 옥상에서 남왕대교 부산왕대교 그 다음에 영도 앞에 여기 복병산입니다 앞에 요거 중구청 대역이 복병산이라고 합니다 복병산 저기 보니까 수도 가압 장치가 있는 거로 수도 압력을 막 넣는 장치가 있는 거로 그리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병산입니다 조그만한 거 복병산 그 다음에 저는 용두산이고 용두산 저 앞에 조막조막산 복병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 바로 여기 중구청이죠 중간에 여기 중구청입니다 긴 타워는 중구청 주차타워입니다 노란 거는 코모도 델잎이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서 중구사회복지관 옥상에서 부산의 전경을 이래 비춰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데서 찍었는데 국제시장 아케이드 아케이드가 있고 요쪽에는 국제시장 아케이드 예 예 국제시장 아케이드고 또 이쪽 옆에는 또 부평시장입니다 나주마는 부평시장입니다 부평시장 나주마길종고 신구 왼쪽 신구는 국제시장 2층이거든요 부평시장은 단층입니다 1층입니다 나주마는 부평시장입니다 여기서 다 보입니다 부평시장 이건 또 국제시장입니다 오늘따라 국제시장 부평시장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늘 땡기지만 사진촬영 안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촬영해 보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